뭐지? 이거 왜 이렇지? 마이크 딜레이가 너무 심한데? 아 아 아 아 이상하다 왜 목소리가 내가 말하고 나면은 한 3초 뒤에 나오지? 나 키보드 개쓰레기여서 안 돼 창고에 묵혀두고 있던 거 가져왔거든 나도 그래가지고 이게 카트가 정상적으로 될지 모르겠어 이거 커버 칠 수 있다면은 할게 괜찮으면 할게 어 얼마나 심할까 이게 나도 모르겠거든 어? 가보자이 4명이잖아 4명 우진우씨도 올라가지 않았나? 영범위까지 포함하면 5 나 빼고 나 생수잖아 화이팅 핸디캡이래 뭐야 이거 아아 아하 나이스 나이스 찬다 네 이미 찼습니다 채워져 채워져 하하 찬다 찬다 나이스요 잠깐만 오케오케 나 왔어 3초 전에 듣기만 해 형 이따 노가리 깔때나 말이 그냥 하하 이데이 앞에 나 왔어 나이스 나이스 아씨 아하하 나이스 어떻게 했노 까부 어 이겼어 나이스 에이 하하 야 고맙다 하하 poi 하하하하 감사합니다.